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옥빵! 옥빵! 개피! 옥빵이야 옥빵 됐다 카우트 카우트 피해를 안 온다고? 모험행구 5명! 모기였어 헐시랑 방이 모기였는데? 바로 전복복이다 금이 뱃 조아라 밟 금이 엔엑스 밟 뭐야 무섭돈데 이거? 카우트 방이 모험 무책하지 9시 조아라 어 연마 잘못 깠다 바이 B는? 바이 B 둘 방이다 방 방이야 방 QSK 못 탔다 방가 방 올베스나보고 방가 멋지름 어 맞다 기대 둘 기대 둘 조아라 개구 소리 포붓이야 개구 개구 기계하나? 치킨 씹는데 뭐함이네 없어 중작업 개구 수납 개구 중쪽 수납 중쪽이야 그래 진동양념 개구 중쪽 수납 방해바부 찌름 dign 대구 방 지루게 방 Goodbye 지루게 방번 개구방 개구방 대패 왜 나 배야 갑자기 스代기 아 뭐야 방해 다정 돼요 다정 전개 대패라고 전 غ읍 도학교 빐 다 쐈는데? 아니 김일공 김일공 죽기기까지 어디든 제가 개구탑 지은이는 작업하고 올비를 당겨!! 와이비전징 기적대의 있으신 것 같은데 기적대의 기적 Wahr 내가 니 앞에 있어 주의 뒤섞에 하나 저 왔다 어시어시어시 아니 바위 뛴다 바위 뛴다 바위 뛴다 양만해 이 다시 키 계속 타고 패스 하나 패스 쓰나 쇼패스 이게 뭐냐 이게 뭐니? 옥빙먹었다 이거 옥빙조시 지훈이 옥빙봐 아 방이다 방 방으로 와 당겨 어디에요 방? 방 설 때 설파 방 설파 어 간다 응 아군이 승리하겠습니 내거 중 갈게요 네 네 코코너 잡았다 코코너 잡았다 오케이 코코너 잡았다 또 코코너 잡았다 궁극 빼주나 발isko 숨 가야 돼 어 내 앞에 생긴 내거 오 방이 많아 여기 있다 방두로 방두로 악두로 왕둘 하나 개피 개합파 하나 설 하나 개합파 하나 설 하나 셀파 하나 설 하나 이거 피 이거 피 설렬 나이스 여성 고 아 세이고 아 세이 시키 시키 게임 빨리 끝내려고 기시금치금 기적배 둘 하나겠지 하나 기적배 중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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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 기적배 문이 기적배 해서 기계로 오른쪽 갔다 오른쪽 바이브 바이브 다시 왔는데 한 대 바이브가 뛰는다 바이브가 뛰는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어... 까만 있어 막 신대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업이하십시오 그니까 형 개그 본다 내 바스포가나 힘을 조신 파이팅 파이팅 오 야 오빠가 좀 죽여 와 MF에 들어가다가 다 빨렸다 나이스 나이스 라운드 맞나 이게? 파이팅 경호팔 서리 승계단 경호 쓰나 나 올라간다 왼쪽 쓰나 아 스킬 와 이거? 공격 뺏어나요 패스 오 씨 아니네 나 방해인데 주목하나 방해 방해단 방해 하나 방해 공허 공허가나 와 아 왜 대패야 씨 와 저희부터 안 바깥 안 바깥네 아 아 손은 방하는데 그런가 오 weg 오 지나치 용허가 기타 으 아리 시방 2 2 2 2 2 2 2 대구 쏘아봐야지! 개구 개구! 죽여있다 죽여! 개구 앞! 나 뭐니 개구 뭐니? 개구 탔다! 개구 탔다! 나이스 이거 적배! 반개단! 반개단! 적배 적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너가 포크를 내 총할게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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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야 기계 에피! 기 돌 기 돌! 하나 개피 하나 개피 더 있어요! 저 마왕! 이거 마왕 옥전 마왕 이거 얼씨 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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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적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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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설해야되 나 뭐니? 주국 어 패스했어 패스했어 방설해 방설 나 뭐니? 주국 오그라 갔어 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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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국 뭐니? 어 어 그냥 야 그 기계나 기계나 개구 조심 어 주국 주국 중계단 이거 반피 아래야 잡았다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너 중계 너 삥 먹었지 너 네 저 방위코 삥 계속 먹어요 그치 너 귀계에 그 그 삥 터지고 와 그 방위에 폭세계나 던져 그냥 네 형이 개구먼 쇼가 볼게 이거 스타라 이거 스타라 조심 어 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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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 처음에 작업 다 던진다 지금 어 그냥 다 까네 진짜 나 개구멍 들어오는 중계야 나 방위 들어갈게 네 중옥 잡아봐 방위 마라 개피 파일 컷 나 방 들어간다 대기 대기 중옥 수납 가면 돼 방개 피 나이스 수납 피 수납 피 나이스 방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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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서 빼 저 빼 개피 나이스 나이스 아 눈이 심히 하였습니다 아 그냥 곧 봤어 방송중인 사람 있어요? 너 저도 방송중인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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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개구 있어 1개ral 길고ière 도전 바위 전망 옥방 옥방 아 없다 발을 하자 적대 1 주옥 2 양각이었음 적대 1 적대 2 적대 1 적대 1 적대 1 적대 1 적대 2 적대 2 적대 2 적대 2 제발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올꺼야 중계야 캡피 없어 두 명 없어 여기 적동이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계속 안치네 방이 폭탄이 나오지마 폭탄 조심해 방이 전방 둘 나 개그룹 둘 준비해봐 내가 방이 들었기 혼자 방이 말라 개피 방이 컷 총괴들 총괴들 적진 기행 하네 귀여워 총.. 한.. 반피 가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와 개방 올라오 반피 가스 반피 가스 힐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역시 역시 치킨 본전 치킨 욕하지 마세요 나왔다 뭐하나 나왔다 큰조빙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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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조빙으로 갈게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건 무슨 소리야? 뭐야 이거 앞에 아예 그냥 기둥빙으로 큰조빙을 까요 단칭빙 하나 갈게 기둥빙 하나 같이 갈게 그리고 마만 바로 나오더라구요 패스 빠르다 큰조빙 2개 YB 패스인데 마만 나왔다 시야 조심 와이빙 패스 패스 박스 작게 나 삥 작게랑 언덕 작게랑 언덕 작게랑 언덕 아 기둥스러워 와이빙 해피 언덕 아 다시 아 뭐 아이씨 잘하자마자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하나 패스 바로 있거든 B 안 먹었어? B 안 먹었어? B 먹지 않았어? 기둥 나온 애는 안 먹었어 어 기둥은 나도 모르지 이번에는 큰다팀 갑니다 B마러 빵 컷 컷 컷 이거 3턴 야 지하 조심 야 짝쏠리라는데? 짝쏠리라는데? 짝쏠리라 짝쏠리라 끈하지만 짝쏠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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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야 몇 턴이야? 어 내가 큰다팀 어 큰다팀 뻗게 내가 기둥 기둥 3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뭐 쟤네 패스팅 우물에 닦았는데 뭐야 아 그래서 먹은 건가? 쟤네 패스팅 우물에 닦아 크나스랑 크나스랑 나치야 나치야 패스팅 패스팅이라 패스팅 못찍었다 야 짝쏠리라 짝쏠리라 벗고 뭐야 이거 뭐야 짝쏠불 짝쏠리라 짝쏠리라 뭐야 짝쏠불 뭐야 잠시불 잠시불 야 지하 조심 지하 조심 지하 조심 크나스랑 다섯 지하폭으로 하나 종족의 뭐있어 잠시 덮게 야 지하 조심 지하 조심 지하 조심 지하 조심 지하 조심 지하 조심 적배 하나 적배 적배 있다 와봐요 기도 하나 기도 컷 기도 컷 크나 크나 나이스 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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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하면 돼 아 큰적배 봐 큰적배 봐 아 중계를 기둥만 보면 되잖아 어 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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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짝고 어 날 까줄게 고 짝차에 있더라 짝차 짝게 밑 짝게 밑 짝차는 짝게 밑 짝차는 짝게 밑 삥하나 삥두개 짝차는 짝차는 짝 짝차는 짝차 뺐 나 완전 택한 짝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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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차가Arng 얌씨 못 감 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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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으어어어 잡게 둘 잡게 둘 망원 피해 망원 쓰나 쓰나드 양념이야 펑컷 나이스 어시컷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손을 낄게요 나를 끊으러 패스팅 다 깔았어 단층이 다 깔죠 단층이 기둥 안보여 단층 하나 컷 짧게 보냈줘 짧게 짧게 반피 어시아 다 컷 오케이 개피 컷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